현대자동차 헤리티지 라이브 토크 콘서트는 매회 정해진 주제와 관련 오랜 시간 축적해온 현대자동차만의 고유한 유무형 자산과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작년 11월 열린 제1회 행사에서는 고급 승용차를 주제로 포드20M, 그라나다, 그랜저 1세대가 12월 2회차 행사에서는 스포츠 쿠페를 주제로 스쿠브, 티비론 알루미늄 바디, 투스카니가 전시됐다. 매회 자동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3회 행사는 3월 24일 오후 니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 다목적 홀에서 열린다. 송사이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자동차 저널리스트 이동희, 현대자동차 권규혁 차장 전 자동차 저널리스트 및 만화가가 패널로 참여해 현대자동차의 RV 헤리티지에 대해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자동차 전문가 패널 토크와 더불어 국내 첫 고유 모델 외관형 승용차인 포니 외관, 국내 RV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꼽는 갤러퍼,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MPV 라비타 등이 전시돼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 헤리티지 라이브 티켓은 9일부터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 홈페이지 HTTP 모터 스튜디오 현대컴고잉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샷 8,220 헤리티지 라이브는 현대자동차가 가진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창 샷 8,221 이라며 샷 8,220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만의 헤리티지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 샷 8,221 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오는 8월 생활 밀착형 차량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해온 소형 상용차를 주제로 네번째 헤리티지 라이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믹 앱, carmedia.co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카미디어 KR 카피라이트 스크린 위드스 윈도우 KR 카피라이트 스크린 위로 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